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가의 흐름이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당이익은 64센트가 예상됐었는데 68센트가 나왔고요. 매출은 108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109.6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가격을 올렸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밤에는 펩시가 나왔는데 펩시도 역시 가격 인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으로 보면 북미는 물량으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특이하게 이번에 아시아 지역이 10%나 물량으로 그러니까 볼륨 기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어떤 리오프닝에 따라서 외부에 나갈 때마다 또 탄산음료, 생수 마시는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이런 것들이 코카콜라의 주가의 어떤 실적의 상승에 기여한 것은 아시아 쪽이었다고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생긴 것은 처음에 출발한 것은 1886년이니까 벌써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아니면 상처를 아시겠지만 약사 한 명이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소화제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여하튼 아직까지도 전설적인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정말 이 제조 비법을 지금 분고에 있어서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아무도 모르는지 궁금한데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보면 세계에서 탑 랭킹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게 콜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군, 마실 것 이런 것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코카콜라죠. 에너지 드링크도 많이 갖고 있겠고요. 그래서 몬스타베버리즈도 지분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코카콜라의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심지어는 커피도 들어가니까요. 수많은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코카콜라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코카콜라 생각하면 워런 버핏이 사갖고 50년 동안 한 번 더 팔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또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역시 배당하면 또 코카콜라를 얘기를 빼놓을 수 없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배당 투자의 유효성할 때 가장 예를 자주 들은 기업 중의 하나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프로테인갬블, P&G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코카콜라가 되겠는데요. 이 그림부터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코카콜라의 1970년 이후에요. 제일 위에 건 주가고요. 주가 자체의 워런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당 배당금입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이 그냥 계속 올라갔다. 더 가파른 것 같은데요. 네, 67년 연속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주가 자체에 따라서 등락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2년째 배당을 늘려서 지급을 했고요. 배당 성향은 65.6%,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의 3분의 1을 나눠주는 그런 기업이 바로 코카콜라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이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기업, 어제 저희가 월거지에서 녹화했는데 일정 수준을 보면 뭔가 좀 지겹고 따분한 주식, 영어로 보면 보링 스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전성시대가 지금 와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분한 주식들, 보링 스탁의 전성시대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두 개의 종목도 그런 좀 지겨운 주식일까요? 두 번째 하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 에보트랩입니다. 이게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진단키트 관련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 이제는 엔데믹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진단키트 말고 의료기기 쪽의 매출이 각광을 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에보트랩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또 하나의 큰 시장의 트렌드이라고 할까요? 방향성은 의료기기 시장의 팽창입니다. 의료기기 시장에 관련된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수준에 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일부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의료기기의 어떤 조그마한 부품을 만들거나 진단해야 하는 시약을 만들거나 그리고 진단질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메이저 기업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이 왜 이렇게 커지느냐는 것인데요. 의료기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주사기가 있겠지. 주사기. 주사기도 의료기기가 되는 겁니다. 청진기라고 하잖아요. 청진기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들 보시는 모니터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아파서 가시거나 아니면 체크를 하도록 가시기 위해도 심장, 박동 이런 거 많이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통칭해서 의료기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팬더믹이 마무리된 이유, 소위 앤더믹 이후에 각국에서 의료시설의 현대화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위해서 큰 돈을 쓰고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2, 3년 전이죠. 팬더믹이 처음 생겼을 때, 코로나19가 확장됐을 때 많은 분이 뜨아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게 선진국이 맞느냐. 예를 들어서 의료 배드가 부족하고 의료 설비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목숨 잃는 것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믿기 힘들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이 일부 유럽 이런 데서 나가고 어르신들이 그냥 돌아가시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고요. 혹시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선명히 기억하는데요. 코로나19의 초기입니다. 완전히 초기에서 각국에서 아직 그런 국경을 닫기 전인데요.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일이 베트남에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이 갔어요. 신혼부부들이 갔는데 갑자기 팬더믹이 코로나19 확산되면서 거기서 그냥 다친 겁니다. 지금 갇혀갖고 신혼부부가 거기 갔는데도 나오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거기 호텔도 아니고 이상한 모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아니겠지만 에어컨도 없는 데서 거기서 있다가 고생고생해서 온 거 기억하실까요? 거기에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아마 많은 분들 보시면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 많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거기 한 번 가시면 혹시 아프면 한국에 무조건 데려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대로 많이 좋아지는 나라들은 그런 것이 케이퍼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떴던 이유가 우리나라는 어디나 지금 병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병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물론 지방에서 대도시에 수술 설비가 없다는 건 하지만 보통은 도시에서 없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빛을 받았던 것이 의료시설인데요. 그러다 보니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중진국은 중진국은 중진국대로 개발도상 개발도상대로 이제 좀 다시 갖춰야겠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시장의 의료 설비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약간 진부할 수는 있으나 진부할 수는 있으나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게 모르게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고령화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령화되면 혈압이면 혈압 그리고 보면 당뇨 이런 것들인데 당뇨는 매일매 체크업하지 않습니까?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몸에 붙여서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을수록 의료장비의 현대화 또 의료장비의 예를 들어서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없으니까 소위에서 원격 의료 설비 중요하죠. 네.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많이 늙셨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있는지만 보면 회복이 늦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던 로봇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될 수밖에 없고 첨단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은 지금 의료 설비 시장 바로 이 기문냐 5에서 6% 정도가 2030년대까지 가는데 그게 5, 6%면 미국의 GDP의 2배가 커지는 거거든요.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커지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이거를 의료기기도 IT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의료기기인데요. 의료기기 시장에 상당히 지금 부밍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의 하나가 에버트가 되겠고요. 또 의료 쪽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문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 분류되는 걸 같이 몇 개 보여드리면 스트라이커라는 회사도 스트라이커 제가 아는 지인의 의사 선생님들 이걸 통해서 복관계 수술을 하시나 옛날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스트라이커도 있겠고요. 보스턴 사이언티픽 이런 것도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서먼 피션 사이언티픽 서먼 피션 사이언티픽 의료진단 이런 쪽인데요. 이 회사의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이런 말을 써 있습니다. 서먼 피션 사이언티픽이라는 자기네 제품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노벨 의학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다 이런 걸 갖고 자기가 해가지고 검사하고 이런 거 해서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부심 있는 회사가 이런 회사가 되겠고요. 또 최근에 많이 내렸던 상대적으로 다 괜찮은데 유일하게 재미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메드트로닉이거든요. 간밤에 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떨어지나 궁금하던 차에 웰스파우가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77달러에서 110달러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 좀 반등했는데 다른 것 떠나서 다른 것들이 이런 의료기기 시장이 강할 때 이런 것들이 재미없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의료기기 시장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저도 소개는 해드리지만 이 자체가 어떤 기기인지 어렵죠. 어떤 수술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은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분들은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마트에서 사거나 아니면 내가 쓰는 뭘 구독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워낙 자주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의료기기 ETF가 따로 있습니다. 의료기기 ETF가 IHI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바이오나 헬스케어 하면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 집중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이오보다는 의료기기 쪽이 좀 좋을 거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꾸준할 수 있다라는 것의 관점에서 보시면 저는 IHI ETF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의료기기 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IHI라는 ETF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료기기 시장은 팽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하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치폴레입니다. 최근까지 사실 신고가 랠리를 계속 달려왔고요. 먹고 마시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이 이어졌었는데 묘하게 주가가 좀 멈췄습니다. 일각에서는 밸류에이션 논란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밴쿠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레스토랑 체인들의 하반 위험이 좀 높아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 되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만 치폴레라는 것은 1993년에 한 요리사가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멕시코 멕시칸 음식이죠. 멕시코 음식의 패스트 캐주얼이라는 그 영역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패스트푸드도 아니고 패스트 캐주얼인데 이게 그 느낌으로 보면 대학교 이런 데서 이렇게 배급받듯이 주문하는데 바로 여기서 주문하면 바로 거기서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서 흘러가는 쪽에 가는 이런 게거든요.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기다려야 번호를 불러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어떤 치폴레의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치폴레는 멕시코 음식이지만 또 멕시코 사람들은 이건 멕시코 음식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 음식도 외국 사람이 하고 그러면 아주 한국 음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독과로. 그런 느낌의 치폴레라고 보이지만 여하튼 서양 사람들 입맛에 딱 맞춘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격도 나름 좀 저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빨리빨리 먹을 수 있고 어찌 됐고 이건 건강식으로 많이들 보율러지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포케나 이렇게 샐러드 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쪽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타코나 브리토 이런 걸 하지만 샐러드 볼 이런 걸로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 보면 또 올게닉 유기농 음식 유기농 고기 이런 걸 많이 썼다고 해서 광고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맥도날드가 지분이 참여하기도 했었던 기업이 되겠고요. 하여튼 2006년에 IPO 당시부터 관심을 끌었던 그런 회사가 보시겠습니다. 치폴레미 많은 분들이 식당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포춘 500 하면 미국의 전 세계 500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작년에 500 안에 들어와서 지금 450위 이게 기업이다. 대단한 기업이다. 규모 자체가 참고적으로 매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월마트가 1위거든요. 포춘 500인데 포춘 500에 450위에 들어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버스스타인은 1900달러 목표 주가에 탑픽의 의견을 재확인할 정도로 하여튼 의견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포춘 500에 45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죠. 월가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치폴레에 대해서 일단은 아직까지 좀 긍정적인 관점 유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스탁 여기까지 열어봤고요. 미국 시장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배당과 애널리스트 긍정의견 기업에 주목하라.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어떤 구간에서도 시장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장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것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뭔가 좀 토닥거려지면서 배당이라도 지급해 주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배당이 아니라 그러면 꿈의 성장보다는 지금은 뭔가 퀄리티 있는 기업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당 관련된 이 탭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요. 퀄리티 하면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Q-U-A-L을 보시면 돼요. 퀄리티의 Q-U-A-L인데요. 나중에 보시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방송 끝나고 확인해보시면 핫합니다. 요즘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직 고점이나 거리가 있는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단점을 한번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986년부터 작년까지 2022년까지 어떤 기업들은 분류됐을 때 주가가 좀 올라갔냐 하는 것인데요.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배당을 꾸준히 올려진 기업은 연평균 10.8%가 같은 기간에 올랐고요. 배당은 그냥 지금만 하는 기업 지급했다가 줄이더라도 꾸준히 지급 간 기업은 9.1%가 연평균으로 올라갔고요. S&P500은 6.2% 올라갔고요. 배당을 깎은 기업은 2.9% 배당을 미지급한 아예 안 준 것은 1.1%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물론 마디마디 배당이랑 상관없는 것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배당을 꾸준히 증가하거나 배당을 주는 기업들 이런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같은 많은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한국 주시도 마찬가지 미국 주시도 마찬가지 보통 전문가들 TV에 나오시거나 여러분 방송 보시잖아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오면 어젯밤에 저희 머니튜브 방송 하는 걸 저희가 24시간 방송을 아니니까요. 전문가들이 10명 중에 8명을 시작할 때마다 변동성을 얘기합니다. 시장에 변동성이 희망하니까 어려움이 이렇게 하고 미국 주시도 밤에 가끔 우리 방송 나오시는 분은 미국 주시도 하면서 변동성이 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말만 하면 뭐합니까? 변동성 시기에는 대응하는 방법은 교과서에 써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칼라티나 그리고 배당 그런 쪽에 주목하시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나 준비하고 10정목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배당 수익률이 한 4.5% 이상 되고요. 그리고 월계 투자 의견이 60% 이상 매수 이상인 기업에 되겠습니다. 왜 지금 4.5% 4.5% 들어가고요. 리얼티 인컴도 워낙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우가 들어가고요. 늘 말씀드린 담배 피시는 분들은 필립 모스리스나 알트리아 그룹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알트리아 그룹은 배당 수익률이 8%가 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아이언마운틴 그리고 코메리카 코메리카는 은행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분류되더라 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꼭 이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배당과 관련된 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SCHD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당 관련 ETF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는 노블이라든가 25년 이상 배당을 늘리는 것 그리고 어제 월드가우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가장 관심이 있다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보링한 시대 보링 주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10년 정도 이라도 올려서 IT도 포함되는 것 VIC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장세 국내 증시 뉴욕 증시 너나 할 것 없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기저기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시간 채팅방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교과서적인 답변이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배당성장주에 대해서 혹은 관련 ETF 퀄리티 ETF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MTN 이학용 전문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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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